안녕하세요 러독입니다 오늘은 제가 쓰는 컴퓨터를 청소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날이 겁나게 추운데 빨리 청소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인데 오디오 단자 때문에 케이스를 가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에어 콤프레셔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청소를 하실 때 자가용이 있으신 분들은 손세차장이나 이런 데를 가셔서 에어건들이 있죠 그걸로 청소를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케이스 본체 케이스에 사이드 판넬 이 사이드 판넬을 양쪽을 다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안에가 엄청 지저분해요 이렇게 먼지도 엄청 많고 보이시죠? 이 들어온 것들을 청소를 해야 돼요 어떻게 청소를 할 것이냐 마력이 너무 센 애들 같은 경우는 에어건에 이 바람의 힘 때문에 쿨링팬이나 이런 게 손상을 입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는 지금 기압이라 그래야 되나 이걸 사정도로 지금 맞춰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사정없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우 드러워 쿨링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쿨링팬이 돌지 않도록 이 에어건의 힘으로 쿨링팬이 돌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서 해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제 거니까 고장 나면 바꾸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막 합니다 이게 가정에서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먼지가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약간 결벽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쓸 일은 없을 겁니다 아우 드러워 바람이 왜 나한테만 자꾸 나한테만 보는 것 같지? 어차피 저는 이 케이스를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막 대충 청소를 하는 거고요 항상 쿨링팬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에어건으로 이렇게 뿌려주세요 기본적인 이쪽 청소는 끝났고요 이제 앞대가리 앞대가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빼줍니다 아우 드러워 앞대가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안 하고 케이스가리 할 때 느낌이 완전 달라요 보이시나요 지금? 와아 이거는 이렇게 대충 청소를 한 다음에 저기서 갖다 버릴 거예요 보통 한 1년에 한 번 정도? 뭐 먼지가 많은 데서 사용하시면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는 제가 새 차장 가서 진짜 청소하는 법을 한 번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은 케이스 가리를 하도록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는 일단 다 끝났어요 일단은 청소를 하고 왔는데 공기로만 날렸는데도 먼지들이 거의 다 사라진 게 보이실 거예요 뭐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일반인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케이스를 가리를 할 거니까요 요거 안에 있는 부품들을 다 분해를 할 거예요 케이블들을 다 빼주신 후에 이 파워는 안 쓸 거예요 이 파워는 저희가 그냥 테스트용으로 쓰든지 이렇게 할 거고요 사무실에서 이 진열용으로 사용하던 요 3R에 요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요기다가 저는 장착을 해서 쓸 겁니다 일단은 백 패널을 달아주고요 파워도 이 안에 있었던 걸 그냥 그대로 쓸 거예요 엑셀리트 500W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제 거 컴퓨터이기 때문에 선정리 뭐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케이블도 중요한 케이블들 빼놓고 나머지 케이블들은 다 그냥 뒤편에다가 다 짱 박아 둘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립하거나 할 때 스탠드 오프 이렇게 다 박아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제 거는 스탠드 오프 그딴 거 안 박습니다 그냥 박혀 있는 대로 고장 나면 버리는 거죠 케이블도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달아주고 끝나는 거예요 일단 요 케이스는 사무실에 진열되어 있던 건데 진열되어 있던 거 요렇게 청소를 싹 해가지고 왔고요 여기다 그냥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립만 하면 끝나요 그리고 얘는 선정리 같은 거는 딱히 뭐 안 할 거예요 그냥 개판으로다가 케이블 타이어 하나도 안 쓰고 대충 쓸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DDR4램을 쓰고 있을 때 저는 DDR3를 쓰고 있습니다 선정리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대충 꼽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SSD도 보세요 웬디 거 그린 쓰고 있는 요즘 누가 써 이거를 이거 성능 저하돼가지고 이거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린 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조립도 굉장히 간결하게 나사 하나만 박아요 움직이지만 않으면 되지 뭐 나사 하나만 박아도 요렇게 요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내가 이거 뭐 건들면서 쓸 건 아니니까 어차피 SSD도 쓰레기 같은 거라서 그냥 대충 쓰면 됩니다 그냥 조립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참 쉽죠? 요거 나사를 안 조여주면 이 SSD 낄 때 이 사타 포트가 부러질 수 있어요 부러질 수 있으니까 요거만 조심해 주시고 어디 가요? ODD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ODD도 보통 ODD 나사로 조이죠? 안 조여 그냥 써 하나만 조여야지 끝 요렇게 다시 나사 채워주고 끝났다 끝났어 요 파워 몇 자리인지 모르겠네 커지면 바꾸지 뭐 대충해 ODD도 선만 연결을 해줍니다 선만 딱 꽂으면 끝 끝 이렇게 하고 그냥 씁니다 뚜껑 어디 있어? 좀 들어오니까 얘가 들어오니까 좀 닦아야 돼 좀 닦아요 얘도 사타 케이블을 꽂아줘야 되잖아 여기 좀 여기 사타 케이블을 끼고 보이는 게 다 껴 여기다 끼는지 됐어 끝 끝 제 컴퓨터니까 요렇게 하면 끝나요 이제 케이스 가리를 하고 나서 컴퓨터가 이제 마탱이가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맛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요 컴퓨터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머리는 두 케이블 어디 아우씨 내가 안 풀어가야 돼 이대로 켜지면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안 켜지면 뭐 X 된 거고 와 다 됐네요 청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거품 청소하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버블 샤워라고 PC를 버블 샤워 해드리는 것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